100골드 히히유 물 와우 히히유 물 빗모항 빛빛빛 새머왕 있으면은 불 뿜깃불도 좋지 않을까? 언럭키 붕대 아니냐? 불 태우는 일격? 불 여기 4개 있는데? 고 고 고 간다 뻔한다 너무나도 뻔한 암정입니다 불 겪고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허 아니 기사의 생 폼타 어퍼컷 노아 강화자 불격 1 골드 버려 체력이 더 중요해 불격 2 아씨 양수 필요없는데 불격 3 뱀 뱀은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불격 4 분노 박치기 어허 어허 아이참 아이참 왜 아이참 그걸 아이참 아이참 네 자아 복수 6강령이니까 흘려보내기 불격 5강 근데 딱 봐도 육강령 못잡겠는데요 딱 봐도 못잡잖아 이거 야 그래도 취약 취약 걸고 한 번 박았다 어 또 나오나 또 나오나 또또또또또또 나이스 킹능성 보인다 아 박치기 빠짐 킹능성 사라짐 이번 턴은 대박 이걸 깨내 이거 기적의 데로우 진짜 기적의 데로우였다 지불 지불로 채우고 불격으로 불격 더 빨리 돌리고 야 이거 수뇌코지 잠깐만 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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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더 보자 방어요 그 전에 몹이 죽으면 방어할 필요가 없는데 겁나생 개쌤 지옥검 클로스라인 아 너만 피포션 피포션 금속고 하나 쓸까 괜찮겠다 아 불격 또 나왔어 물음표에서 각종 각종 강화 이벤트를 노려볼 만하다 골드 꺼져 당황스러운지를 보기 신의 코어 한 턴 날렸죠 신의 코어 한 턴 날렸죠 신의 코어 한 턴 날렸죠 아니 불격 불격 6강 꺼져 필요없어 안 먹어 으음 으음 물음표 아 병불 필요 필요 아이 뭐 이슈나 많은데 무감갑 무감 회생 무감 지불 무감 지불 무감 아 세방도 있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라진 백부장 어? 전장? 전장 특 3코인 구강 강타는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깨지면 진짜 쓰레기 게임 아닌가 아무리 똥게임이라지만 불태우는 일격이 어? 짱둥이 제일 짱적 뭐가 낫지? 역시 무적인가? 한턴 버틸려면 짱적 짱둥이 왜 몹이 사라지면 방어가 필요 없는데 저열 독고집을 걸 그랬나? 여기 불 4개 있네 그냥 엘리트 저거 그냥 심장 때려치고 엘리트나 조폐로 갈까? 굳이 심장을 가야할까? 굳이 심장을 가야할까 무적 탔다 심장 때려치고 강호는 하죠 심장 뭘로 잡을거야? 더 강호하고 싶다 더 강호하고 싶다 아 진짜 이놈 시키 4턴 동안 수비를 과연 할 수 있을까?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? 짱포컷 나윤크림 아이스크림 내가 아니 등지고 seats 같이 잡힐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? 어 무조건 하나 더 나왔다 강화느라 엘리트도 못 잡고 전장빨 11강 더 강화하자 심장 심장이 뭐가 중에 불격이 11강인데 12강 아 뭐야 13강 14강 가자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이놈 시키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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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 민포 하나 싸가자 14강 159딜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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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읍 아 이걸 진화를 못쓰게 하네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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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哈 폰 sharp 후 fera 후 후 후 후 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카카 나오면 안된대. 어 달팽이다. 달팽이 색. 넌 뒤졌다. 달팽이 색. 달팽이 색. 달팽이 오목해진거 봐 뭐 피 채운다고? 뒤져 20승천 18분만에 이게 불격이다 자식들아 엘리트 한마리 자금 15강은 못갔네요 겁나쉐네 진짜 전장으로 15강 15강은 못갔네요 21강은 못갔네요 감사합니다.